박수 네, 이어지는 우리들의 심판 정도령과 공부 시간입니다 정도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도를 행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씨건 김씨건 박씨건 누구든지 정도령이 될 수 있는데 정이라고나서는 바를정자인데 바를정자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투표할 적에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이렇게 해서 숫자 표시도 하지만 바를정자 하나가 어마어마한 뜻을 갖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도 팔 정도를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의학하고 특히 티베트가 보시면 티베트의 모든 병은 첫째는 탐, 두 번째는 진 세 번째는 치, 그래서 모든 병을 이렇게 나눴어요 티베트의 의학은요 저는 이렇게 유심명적으로 정교하게 해놓은 항문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의학에서도 결국은 탐욕과 그리고 화내는 마음만 없애면 대변에 여러분들이 오래된 질병이 회복된다고 의학은 첫 머리에 둥그란 원을 그려갖고서 둥그란 원을 그려갖고 완전히 어느 종교가 탐욕하라고 가르치고 어느 종교가 화잘래라고 가르치고 어느 종교가 어리석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말법 시대에 남아있는 숙지라면 종교와 의학이 일치하는 시대, 종의 일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서양의학은 모든 것을 분석하다가 모든 것을 갖다가 너무 갈라놓다가 그리고 물질만 보다가 안에 숨어있는 이 마음 하나를 너무 놓치고 있는데 지금 서양의학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서양의학 자체가 지금 정신신경과가 엄청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 하나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먹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갈라져서 욕심과 화내는 것과 어리석으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종도를 가르치신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의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눠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이 오며 그랬지만 알고 보면 다 전체가 다 집착이죠 불교 텔레비전 저도 열심히 봅니다마는 스님들께서 대강백님들이 나와서 말씀하실 때마다 첫째는 인생을 있는 그대로 봐라 인생은 결코 즐거움은 아니다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는 집착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러면 집착이 없어지면 열반이라고 하는 평화가 아니겠느냐 그래요 고진멸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는 팔종도를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한의학이 지향하는 것도 건강이라면 영적인 건강도 건강입니다 WHO가 국제보건기구인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원장을 얼마 전에 좀 시간은 오래됐네요 1990년도 지금에서 만들었는데 세계 국제보건기구에서도 딱 한 가지를 더 넣었어요 이제는 스피리추얼 말하자면 이 스피리추얼 아 참 영어 객지 나와서 고생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 단순히 몸 정신이 아니다 단순한 정신 건강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이런 말을 옛날 상상도 못하던 이런 과학국가 있는 이런 외국에서도 이런 말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여러 가지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얘기했던 우리 십승지라고 하는 말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악을 없애버린 바로 그곳이 십선을 행하는 곳이 곧 십승지입니다 여러분 자 우선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뒤서부터 여기까지는 읽은 것 같은데 조금 설명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고 십악 십선을 챙겨보라 십악이 뭐냐 알면 십선은 십악을 행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도인이 따로 있느냐 단지 범정하라 범부의 정만 쉬거라 단지 그치거라 범부의 정이 어떤 것이 범부냐 첫째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옛날 성인들이 단지 그냥 그치거라 단지 그만하거라 얘기야 범부의 정을 끊어버리거라 그치거라 별묘성해라 별로 성인의 경애가 없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큰 집착 없이 마음이 한유해지면 벌써 성인의 경지죠 그러다가 물결에 한번 치면 이제 오기가 나오고 오기가 질투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슬기라고 하지만 남을 죽이려는 감사스러운 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낫단에는 끈기 있게 한다고 하지만 그 끈기가 나중에 고집이 되어가지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은 것도 죽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기도 그리고 이 신년도의 기도 저는 항상 속으로 오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나이가 오기 슬기 끈기 세 가지 기가 있어야죠 우리 보살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만천의 여성 남성들 첫째 오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나라고 못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슬기가 있어야 돼요 오기를 달성하려도 슬기를 있게 달성을 해야죠 그 다음에는 끈기 지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행상으로 우리가 볼 적에 대체적으로 오기가 강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먹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기로 하여금 질투 시기로 변하게 하지 마옵시고 오기가 있는 건 좋은데 추진력이 있는 건 좋은데 너무 이것이 질투로 변해 그래서 제가 지는 것이 내가 이기는 거다 더 기분이 좋아지면 더러운 오기가 되는 거죠 승부의 세계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전부 승부사의 어머니 아버님들 그리고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승부의 세계에 빠져 있는 분들 그냥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해서 이기면 좋은데 저 친구의 실수가 나한테 오늘 수백억 돈이 되거든요 작년도 가을철에 모두 야구단이 어마어마한 7차전 승부 끝에 그것도 마지막에 홈런 한방으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 게임 사람 마음을 거의 깨달음에 가게 합니다 음량 불축 위지신여라 깔아드리겠습니다 음과 양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신명이 나거든 그러니까 불초 김홍경도 말로는 호성자 필패라 승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필이 패할 것이다 말은 그래놓고 6차전까지 갔어? 7차전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세상에 학생들하고 봉사하고 회의하다가 까먹었어요 그날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벌써 자기 남친한테 받아가지고 선생님 어디 어디가 말로 제 마지막 솔로 홈런으로 이겼대요 그러니까 그걸 놓쳤네 세상에 그 명장면을 사람이 그렇죠 이길지 질지 모를 때 그래서 음량 불축 음량을 이길지 질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신명이라고 해요 삶을 매일 이길지 질지 모르는 게임처럼 산다면 얼마나 신명이 날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관광지에 첫발 딛으실 때 그 신선한 마음으로 본다면 얼마나 삶이 신선할까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께서도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여 대학의 도라고 하는 것은 명명덕이다 명명덕 이 밝고 밝은 덕을 밝힌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밝은 덕을 밝힌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밝고 어두운 것을 함부로 분간하지 않는 것이 밝은 덕입니다 제인은 치매증 제인은 S대학교 출신 인류 이루 가려는 그런 지혜는 간사스러운 지혜 건혜지 마른 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전주시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바삭바삭한 소리가 들리는 것은 사실은 이게 종이로 만든 전주산의 70%, 80%가 종이에서 뽑아낸 섬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바삭바삭해도 시청자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들 전주시의 한복, 우리 한지로 만든 한복 홍보대사 김홍경입니다 명명덕하여 밝은 덕을 밝혀라 지혜지시니라 착한 도로 들어간에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뭐냐 제 신민이다 사실은요 이 진짜라고 쓰는 것은 친하단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선하다 할 때 하는 것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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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신선하게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날로 날로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 신명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정도려고 하는 비결인데 그냥 승부 세계에서 1점차 0.1초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비운의 왕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이런저런 앞으로 지수교 시구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기가 있는 사람들은 목기와 화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토가 강한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오일이 많이 조장이 되어서 지구력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슬기가 강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지혜가 강한 사람들은 뭘 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는 마치 끊는 것 같다 실제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낯을 들어서 별을 딱 끊듯이 지혜의 통증은 끊는 데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브레이크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기를 가지되 조로하여금 질투로 변하지게 말게 하시고 쓰레기를 가지되 간사스럽고 교활하게 되지 말고 그리고 끊기는 가지되 끊기는 가지되 끊기는 가지되 고집스럽게 되지 말라고 제가 제 마음속으로 달래고 있는 기도입니다 옛날에 어느 선승께서 나는 이런 기도를 해 그러면서 3기서를 얘기해 줄 때 제가 감동했습니다 신년도 우리 첫째는 오기 두 번째는 슬기 세 번째는 끊기를 가지지만 오기가 질투로 변하고 남 잘못되는 거 좋아하는 더러운 마음으로 되지 말고 슬기가 남을 이용하는 교활한 마음이 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끊기가 바보 같은 고집으로 변하지 않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세 가지에 네 가지에 세 가지를 합하면 열 가지가 되잖아요 첫째가 뭐냐 몸에 업은 살생, 투도, 사음 뭐 많이 죽이는데 우리가 수명이 기를 리가 있겠어요 남을 죽이는데 그래서 단 명예 과부를 받는다 도둑질하는데 부자 될 일이 있겠어요 도둑질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지 않는 물건도 가지지 말아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도둑질 저 태국에 있을 때 어쩌다 한 번쯤 너무 방에서 피곤해서 비싼 식당 가서 앉아있으면요 계산서 버리고 너무 비싸 은수저, 은라이프 가져가고 싶죠 주지 않는 물건을 가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뭐를 냈는데 대가가 안 오면 화딱질하잖아요 화끼매 도둑질하잖아요 화끼매 서방질한다는 맛도 있지만 화끼매 화가 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자기 부인 이외에 자기 남편 위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사음 그리고 뭐 수행하시는 분은 아예 마음도 내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께서도 간통한 여자를 사람들이 다 돌로 패서 죽이려고 이 정주해야 된다고 구약 성경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한참 동안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다면서요 뭐라고 썼는지 그거는 수수께끼입니다 한참 쓰시다가 죄 없는 자 둘로 쳐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자기도 뭐 50보 100보거든 그거 50보 100보라는 거 유래를 아십니까 여러분 50보 100보라는 유래가 여기 어르신이 계신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아마 맹자에서 나왔죠 맹자 50보 100보라는 거 이 저 전쟁터에서 쫙 도망갔는데 100보 도망간 사람 보고 50보 지도 도망가는 주제 쟤는 100보라는 도망갔습니다 지내미나 지내미나 같이 도망가는 주제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래서 몸에 셋이 이거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남녀 유별요 유별나게 제가 남녀 유별을 학생들 강의할 때만 강조합니다 나머지와 쥐들이 이불 속에 가서 뭘 하단 말도 무슨 상관 있어요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제일 즐거운 게 이건데 거기서 슬슬 맘지고 일하고 있으면 돼요 진짜 저를 인터뷰했던 진짜 스킨십이 너무 심해요 대학교 강의를 하시는 저를 인터뷰했던 모 잡지사 젊은님께서 미디어학을 강의하시는데 세상에 선생님 요새는 젊은 애들이 강의하는데 옆에서 스킨십하고 있대요 얼어가지고 얘기를 못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술 한잔 바깥에 차 드시다가 빗대서 얘기했대요 무서워서 이제 말도 못해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스킨십 시작 밥을 하다가 감자를 하나 몰래 먹는 걸 제가 2층에서 봤어요 그러면 그 감자를 자기가 이제 밥을 하는 친구대요 그래서 그 밥 하는 과정에서 그럼 누구든지 먼저 먹을 권리가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적에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런다면 저는 강의할 적에 누가 이렇게 물 떠다 먹잖아요 그러면 일제히 일어나 다 같이 물 떠 먹기 실시합니다 나눠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쯤에 내가 좋아하니까 하지만 옛날에 어르신 내리니까 좀 더러워져 와 그러고 아 이부자리 속에서 작품도 만드는데 뭐 길거리가 아닌데 다 하고 싶은 일을 왜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느냐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게 없기 때문이지 그게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뭐 더러워요 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다 도 닦는 지고 음행을 다 끊으라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입장 바꿔서 생각해야죠 입장 바꿔서 그래서 다른 남자애들 다른 여자애들의 질투를 좀 생각해야죠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어떤 분이 책두셨대요 경주 최씨 만석 이상은 절대로 가지지 마라 그리고 겨울철에도 삼배옷을 입고 내보내고 이 고안을 땅땅 얼게 내보냈어요 왜 아니 돈이 있는 것만 해도 흐뭇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 백만원 들고 들어서 불고기 냄새 맡아봐요 아니 저거 하시라도 내가 사 먹는 거 하나도 배 안 고파요 돈이 더 굳어요 근데 돈 없어 봐요 그날 때로 회가 더덩해 그냥 냄새도 가까이서 맡으려고 하고 서럽고 눈물 나오고 그래요 돈 있어 봐요 아니 있는 걸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비단옷까지 입혀서 내버려 보내요 누구 기질질질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일수록 아 있는 걸로 충분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 과시하려고 하면 그건 끝장입니다 음극적 양이요 양극적 음이라 너무 지나친 거는 모자란만 못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저도 이 업을 많이 친 사람입니다만 지금도 이거 다 간접 살생하는 거 아니야 우리 까놓고 얘기하면 뭐 사실 걸려들고 보면 다 간접 사주해서 우리가 남 도둑질 시키고 남 음행 시키고 남 살생 시키고 그런데 이거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요 구업에 내선 김원경이 다 걸리는 겁니다 우선 망령된 말 깨닫지도 못하는데 깨달았다고 하는 말은 최고의 망령된 말이래요 저는 그렇게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망령된 말 뭐 사암 침법을 좀 깨달은 척하고 뭐 좀 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풀법에서 여기서 도둑질 성경에서 도둑질 노자 도둑종 그래서 저는 짜집기를 잘한 거지 사실은 잘 짜집어가지고 거기다 좀 뻥 튀어가지고 기이하게 말하다든가 이건 비비 꼰다든가 나물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좀 어떻게 갖다 얘기하고 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는 거 뭐 한두 번도 아닙니다 양설은 뭐 한 입으로 뭐 일구 이어는 이부지제라 한 입으로 두 말하면 뭐 두 아버지의 아들이다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악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악구는 그냥 저 우리 제자들 애착이 있는데 제일 입이 더럽겠나로 그냥 입만 붙었다면 쌍시오짜루 나가니까 여학생들이 세상에 자기는 태어나서 이런 욕 처음 들어봤다고 합니다 구업 네 개 몸의 살색투도 사음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우리 네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탐진치 삼덕을 합하면 십 악이랍니다 여러분 그것만 뒤집으면 십승지예요 정도령이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이 열 가지 악을 없애고 십선으로 가는 길에 있지 결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도령을 이 정도령을 옛날부터 퍼뜨린 저 비밀장을 가르쳤던 보살님들이 그걸 땅에서 찾으라고 했겠시오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탐진치의 삼덕 앞에 다 같이 한 번 박수 치면서 신명나게 우리 사부대중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같이 한 번 심판정도령과 우리 2010년 우리 남북통일 음량화평지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태극기는 걸고 우리 예언되어진 통일을 한 번 성취하는 시간으로 삼아 봅시다 탐진치의 삼덕 앞에 시작 탐진치의 삼덕 앞에 시박 한 번 끊어봐 십승지를 건설할 곳 바로 내 맘 쓸어봐 정도령은 정도명령 8정도를 익혀봐 바로 8사 정복 받아 8정도를 세워봐 사견 사사 사업 합된 거들 그러니까 정견 정사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물을 보더라도 아 이거는 아무리 봐도 뚱뚱한 사람한테는 안 좋겠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깜짝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요새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요거 좋아합니다만 한때는 이제 좀 젊어가지고 이 맥주를 소화를 잘 시켰어요 근데 우리 주당 여러분 주당 옆에 여러분 공복의 맥주 좀 삼가하세요 여러분들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오신 내리의인도 선생님 그런데 목에서 땡기는데 어떡합니까 기업체에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한 기업체에서 한 회사원에게 자기네들 방침이나 무엇을 일러주려면요 그 사람을 세뇌시키는데 800번 얘기해야 된대요 800번 여러분들 음량탕 딱 드는 거 바지 넣다가도 맨날 오른발로 넣는 걸 왼발로 한번 넣는 거 바꿀 때까지 시간 많이 걸려요 화장실 갔어도 맨날 오른쪽으로만 닦은 분들 왼쪽으로 한번 닦으면 얼마나 안 닦겠지나 문거리도 이렇게 하려다가 요걸로 한번 해봐요 다 같이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요 지난번에 임신 안 된다고 오신 미국에서 오신 보살님 선생님 임신 좀 되게 해주세요 젊은 분인데 그래서 팔짱만 한번 껴보세요 팔짱만 꼈습니다 이렇게 그럼 반대로 해보세요 다시 껴줘요 다시 우리 전 국민 여러분 이 지구촌 시청자 여러분 다 같이 팔짱 껴보기 실시해보죠 실시해 반대로 해보세요 보살님도 지금 잘 안 돼 다시 원위치 자기가 잘하는데 팔짱 껴보기 실시해 반대로 해보세요 왔다 갔다 하시죠 그래서 애기를 앞으로 빨리 가지려면 일단 중심을 잡아주면 되죠 인체는 소우주라 음과 양의 조화만 맞으면 음과 양의 조화만 맞으면 여러분 겨울철에 지금 춥습니다 여러분 차례를 탈 적에 이왕이면 갈 수 없이 앉게 된다 하더라도 오른쪽을 상을 대고 타세요 물론 구하나사가 생긴 분들은 안 됩니다 이쪽 오른쪽이 이걸 막으니까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군요 자 이쪽 오른쪽에 구하나사가 온 분은 피해야죠 그러나 보통은 오른쪽은 양 왼쪽은 음 그래서 찬바람이 둘 중에 어차피 정면으로나 뒤에서 못 맞을 바야 할 수 없이 한쪽으로 앉아야 된다면 이왕이면 오른쪽을 차게 맞아주세요 그래도 너무 차면 다시 어떻게든지 머리를 쌓아가지고 반대쪽 찬바람을 쐬줘야 됩니다 유명한 우리 구한말의 명의가 계셨는데 그분의 치료법은 지금도 수수께로 남아있어요 찬바람을 맞아서 한쪽에 찬바람을 맞아서 얼굴이 돌아갔거나 목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반대쪽도 찬바람을 쐬기해서 낳고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얼려서 균형을 맞으면 최소한 더 돌아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신비하게 남아있는데 저는 무서워서 그렇게 해본 적이 아직 없어요 신비하게 내려오는 전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참선하실 적에도 한 번 이렇게 오른쪽 올렸으면 한 번은 왼쪽을 올리고 여러분들 한 번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도 해보고 뭐든지요 여러분들 한 번씩 어떤 사람들은 자꾸 말할 때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뭔가 균형을 여러분들이 맞춰주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의 바로 중심을 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정성에서 나옵니다 정성 남성이 가장 기다리는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 자기 하나만을 일골심 생각하는 여성을 다 정숙하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겨울의 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역에 보면 봄의 덕은 원코 여름의 덕은 형코 가을의 덕은 리코 겨울의 덕은 정 고들정자도 되고 정숙할정자도 되고 간직하고 뭐든지 지구력이 있다고 이 말 하나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덕성이 다 간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겨울에 정숙한 여성을 하나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공덕이 있습니다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솔베이그라고 하든가 솔베이지라고 있는지 저는 스펠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 옛날 피르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이게 소설의 주인공인데 부자고 교만했는데 자기 어머니하고 약혼자를 떼어놓고 세상을 방랑하러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피르긴트라고 하는 친구가 아, 애고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니 집 나가면 개고생 요새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날 늙어갖고 허허허 백발이 돼서 들어왔는데 세상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자기의 약혼녀는 물레를 돌리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재봉틀이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허허허 백발 할머니가 돼서 오두막집에서 다 혼자 기다리고 있더라 다 같이 눈을 떠보시고 이 강행되는 우리들의 정도령 진맥과에 팔 정도가 뭐냐 팔 사례를 끊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팔 사례를 끊어서 팔 정도로 가게 되면 정도령이 된다고 그러니 삿된 것은 뭐냐 삿된 견해 삿된 생각 삿된 말 삿된 업 이런 삿된 것들하고 그 다음에 삿된 명 삿된 생활 그 다음에 삿된 정진 삿된 정념에 반대되는 사념 사정 이런 것들을 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도령이래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 정도를 실천하는 분들이 곧 정도령 아니고 뭐 어디서 정도령이 나타나겠어요 구세준 메시아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 너무 의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내가 정도령 힐에도 심어야죠 그런데 아이고 우리 집 안에서 도인이 나오게 생겼냐 아버지는 술자 먹고 도박하지 나도 뭐 춤빵에 가면 그냥 흔들거리지 애는 맨날 저렇게 말긴 하지 우리 집에서 대겼냐 그런 소리를 하지 구슬에 묻은 흙은 진흙이 엉겨붙었지만 잘 불꽂어서 놔두면 깨끗하게 씻어져요 그런데 학자들이나 교활한 정치가들 교활한 종교가들은 구슬에 묻은 금박과 같아서 명심보감에서 명심보감에서 그 안다는 상 때문에 그 교만한 암한통 때문에 베끼기가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비록 오늘 무식하고 깡패 갖고 왔지만 한 번 참여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삿된 소견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요 이 사견이 무서워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왜 무관지옥으로 빠지느냐 견해를 잘못 가져서 그런 거거든요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계현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동네가 다 자기 땅이었대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래서 하여튼 부자 계현스님이라고 하면 다 알아주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신찬이라고 하는 아주 아주 떨떨한 제자가 있는데 이분이 하도 돈이 많으니까 너는 뭐 선빵 너는 경학 너는 화엄종 너는 법화종 돈을 다 줘서 공부를 시켜서 보냈어요 다 공부를 해서 나한테 돌아오느라 그런데 다 돌아왔는데 신찬이라는 친구는 아무 공부도 한 것처럼 안 하고 책도 안 갖고 들어와서 빈들빈들 거리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뭔가 한 소식 한 것 같긴 한데 저 놈이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공부했느냐 그러니까 그냥 뭐 좀 선사 밑에서 놀다 왔습니다 아 저 놈 돈만 까먹고 아까워 죽겠네 그런데 하루는 내 몸 좀 씻어주라 야 이놈아 그러니까 스님 몸을 이렇게 딱 딱 이렇게 보니까 법당은 틈실한데 안에 있는 부처가 영맘하지 못하거나 스님이 이제 돈도 있고 또 뭐 개울 지키겠다 맨날 채식하겠다 얼마나 포동포동 하시겠습니까 딱 딱 보니까 이 법당 이 몸이 법당이고 바로 우리 부처는 우리 마음 아닙니까 옛날에 저희 사부님이 저 수독사의 방장스님이셨던 우리 해암스님이신데 해암스님께서 그 후에 만공스님 그 후에 우리 선을 중창하신 이 선 문화를 아주 그냥 중창이 아니야 중흥을 시킨 우리 경호선사께서 하루는 야 저기 저 단청 불사 좀 하겠다 만공아 가서 이 저 뭐냐 권선문 좀 쏘라 그래 만공스님 또 오죽 글을 잘 쓰여 명문으로 해서 경호선님께서 중창 불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단청을 통해서 공덕을 짓고 세세생생의 부처님의 은내를 받고 왈가왈부 왈가왈부 쫙쫙 써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시중 어떤 사람 빈 어떤 사람 반지 막 그래서 쫙 얻어왔어요 그러다니 경호선님이 세상에 그걸 들고 내려가셔서 술을 잡수시는 거예요 아니 스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아니 단청 불사 하신다더니 여기 지금 빨갛고 파랗고 여러분들 단청 불사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단청이라는 게 여러분들 붉은 단자하고 청만 있습니까 단청이라고 하는 건 오행의 색깔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목은 초록색 화는 빨간색 토는 노란색 그리고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색깔들이 더 들어가나 맑으나 대체적으로 오원색이 다 들어가는 것을 단청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따가 제사 음식에 대해서 같이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여러분들 봄의 음식 여름의 음식 가을의 음식 겨울의 음식 우리 중앙토에 관한 음식 이런 것들을 진열하는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하얀 옷만 있는 풍조는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하얀 거는 금기니까 대체적으로 가을 기온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얀 색깔은 대체적으로 몸이 찬 사람한테 좋을까요? 더운 사람한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몸이 작아지고 35도 34도 내려가는데 하얀 가운에 하얀 백금태 안경에 하얀 얼굴에 하얀 청진기로 적 대봐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서양에서도 이제 색깔이 있는 그리고 봐서 냉병은 좀 빨간 집으로 보내고 그렇죠? 더운 사람은 좀 하얀 색깔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다 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경호선사께서는 단청 불산을 안 하시고 술을 잡수시네 그러니까 한참 술이 취하셔가지고 야 만공아 내가 뭐라고 그랬냐 이 몸이 법당이고 마음이 부처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내 이 법당 색깔을 봐라 불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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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단청 불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웃기신 분이에요 내가 지금 단청 불사했잖아 한 잔 먹으면서 그러니까 만공스님 아 좋다 경호선사님의 기이한 그 읽다만 잘 아실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면 뭐 다 책에 있는 얘기도 인터넷 주사해 보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 어린이 자기 제자가 감히 스님의 몸을 밀다가 법당은 그럴싸한데 안에 있는 부처가 영험하지 못하거나 이런 싸가지임 아니 내가 돈 줘서 너 바깥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쫙 짜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이 신천이라고 하는 이 도를 깨닫고 왔어요 사실은 백장세님 중에서 짜려보니까 영험하지 못한 부처가 방광을 할 줄 아는구나 이제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놈이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하루는 이제 계연 스님이 여시야문일시 금강경 같은 걸 독성하셨겠죠 그냥 콩 준비하셨고 끙알충알충알충알충알충 했는데 여보세요 신천이 보고서 아이고 진짜 한심하다 이날 이적지까지 우리 스님은 언제 깨치려고 이런 것만 읽고 있느냐 근데 그때 마침 벌이 윙 하고 잘 아시죠? 벌이 들어온 구멍을 알아요? 몰라요 보통 모르죠? 그러나 그러면은 팔이 유리창 들이받고 팔이나 벌 한 번 들어온 거 내보내려면요 진짜 신경 쓰이죠 이렇게 열면 여는 대로 또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가만히 보는데 벌이 대가리를 빵 박았다가 또 떨어지고 그 구멍이 딱 열려있는 빗문으로 나가면 될 텐데 저것이 저 빗문으로 못 나가네 그랬더니 다 그 아름다운 명시가 탄생하니까 어젯밤 이거 외우느라고 아주 혼났네 반세도록 800번을 외웠으니까 자 깔아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불공추라니 공문으로 빗문으로 긍정하여 나갈 줄을 모르니 빗문으로 긍정하여 나가야지 공문을 불공추라니 빗문으로 알아서 얼른 거기로 나가야지 투창야 대치로다 깔아드리겠습니다 창을 계속 뚫으려고 뚫으려고 하니 크게 어리석도다 대치 크게 어리석구나 백년을 참고지안들 백년종이 뚫을 찬자도 해두고 또 인터넷 조성에 천자로도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찬자로 쓰겠습니다 천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백년을 옌종이를 뚫으려고 하니 하일출뚝이랴 언제 네 대가리가 기약없이 너는 안에 있을 것이다 언제 네 대가리에 나갈 것을 기약할 수 있으랴 공문을 불공추라니 투창야 대치로다 저 빗문으로 뚫은 문으로 나가야지 투창야 대치로다 그 창을 뚫으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느냐 그러니까 금광경 읽고 앉아서 그거를 뚫으려고 하니 백년 동안 금광경 무슨 있는 팔만대장경을 법화경 화환경 이렇게 소용이 있느냐 백년을 참고지안 백년 동안 그 옛종이를 뚫고 앉았으니 야 하일출뚝이래 언제 네 대가리를 나가겠느냐 여러분 아 신차님 스님한테 이 시를 딱 볼랑하고 얘기해 주니까 쇼크 먹었어 그래가지고 네가 무엇을 익혔느냐 그때 제가 사실은 여차지차는 자기주조차야 아니요 앞차지차는 이차지차라 여차지차는 자기주조차야 앞차지차는 이차지차 백장선사 문화에서 제가 도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장계이송은 다 중에 깔아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외우다가 실패했습니다 백장선사계이송을 돌고서 세상의 수정을 앞에다 놓고 올라가서 명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빈 문으로 나간다는 거 마음을 비운다는 거 힘들어요 책 읽어봐야 책 읽었다는 상만 가지는군요 여러분들 음이면 양이면 양 아까 솔베이지 송 듣고서 여러분들 아 조금만 더 들려주지 왜 끊어 안 돼 안 돼 그것도 애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음악에도 음량이 있습니다 음악에도 음량이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독일의 유명한 행진곡을 들으면서 이 추운 겨울을 추위는 움직임으로 이기고 토위는 고요함으로 이겨라 했습니다 구우 옛 친구를 상징하는 행진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식식한 행진곡을 들으면서 한번 정도령 사행시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악 끊어 십승지엔 말세 피난 되나 봐 십악을 끊어야지 십승지의 말세 피난이 된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말법시대 진승하산 가성 입산하나 봐 말세가 되면 진승은 하산하고 가짜 스님들이 입산을 한 게 있어 그렇지만 대한불교는 진과 초월 이뤄봐 대한불교는 진짜니 가짜니 그만 가야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야 가리는 나는 누구냐 이거야 진짜 가짜 구별 말고 승속 하나 되어봐 진짜 가짜 너무 구별하지 말고 승속도 서로 구별하지 말아라 먼저 된 자 늦게 되니 선후 구별 말아봐 먼저 된 사람이 늦게 되고 늦게 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 생각해봐 발맞아자 혈맹론을 한 번쯤은 읽어봐 경인년의 액뎀 랩송 정도련과 들쳐봐 노선사의 선문답을 한 번쯤은 씹어봐 감사합니다 우리 독일의 작곡가 행진곡의 작곡가 이름을 까면 어젯밤 반대로 뒤져봐도 여기가 힘들어 그냥 독일말 힘들어요 노선사의 선문답을 한 번쯤은 씹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벌써 시간이 나가서 이제 저 뒤에서 3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자꾸 울리는데 하루는 저희 해암선사께 수덕사 방장이셨던 한 100세쯤 되셨나 두고 와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떤 부살렘이니까 구구는 82라 그랬어요 구구는 81인데 아 구구단 못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선문답이 이렇습니다 노선사는 바로 저희 해암선사님이신데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구구는 82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거 이게 이런 걸 가지고 한 번 생각하는 우리 이제 음력설이 곧 가까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한 번 구구는 80이라고 한 엉뚱한 답을 한 번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0년 대망의 통일로 향하는 문턱에서 우리 황제 내경에 나온 음량화평지인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음량화평지인이라고 했는데 음량화평민국으로 우리 남북한 이름을 통일하고 태극기는 좀 살리고 그래서 전세계의 인잉하모나이즈드 네이션 영어 잘 들리셨습니까 인과 양이 그러니까 그거는 인잉이라고 그러든 음량화평민국으로 거듭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